연계기를 주력기로 하지만 펭 캐릭터 자체가 페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손페링이 있기 때문에 페링을 충분히 주력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기대합니다 이 철권에 기스하우드가 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DLC로 추가된 캐릭터입니다 오 열풍권 아 좋은데요? 자 출발 좋고요 시작부터 일단 날려줬고요 거의 횡을 잡는데 이번 거는 잡아내지 못했어요 멀리 있게 되면 장풍으로 견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횡신을 열심히 계속 해줘야 됩니다 DLC 선수는 붙고 싶겠죠? 아직 그리고 기스의 기게이지가 아 이제 한 개 생겼네요 네 이러면 킬각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기스는 기스는 이제 시작이죠 아 광태 이건 끝나겠죠 마무리가 됩니다 레이지 아치로 네 그렇죠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콤보를 넣었어요 네 장풍은 거의 안 맞았어요 아 니시 워낙 일본 유저븐도 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아 오늘 노르마 선수를 꼽고 올라왔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침착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벽에서 못 나오게 되면 기스하우드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압총무 콤보 아프고요 아 백 꼬집 근데 이제 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반격기! 다시! 자, 실수! 아, 컬앤드 실수가 지금 너무 아까운데요? 아, 진짜 이거 좀 더... 이제 반격기를 두 번은 성공했기 때문에 예측을 했죠, 반경을 예측을 했죠, 지금. 이제 반격기를 예측을 하면서 게임을 들어갈 거예요. 그니까 타이밍을 이제 변경을 할 거예요. 자, 열풍권. 지금 니스 선수가 상당히 공격 조율이 좋아요. 치고 빠지다가, 공격했다가... 생각의 흐름이 정말 유연한데요. 어, 이거는 운이 좀 안 따르네요, 빵쟁이 선수한테. 아, 네, 선수. 자, 하단을 어느 정도 이제 안 막는 걸 알아가버렸어요. 그럼 과감하게 하단을 걸어주거든요, 지금도? 하단이 연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한 라운드 유리하기 때문에. 자, 하우터! 오우! 아, 벽박이 안겼어요. 축이 아깝죠, 하단! 아, 역시 하단으로 계속 용략을 했던 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빵쟁이 선수가 하단을 너무 많이 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결국 전략의 선택인데 이렇게 되면 캐릭터를 좀 바꾸고자 캐릭 셀렉창으로 지금 들어간 모습이 나왔으니 클라우디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기스 하워드가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았어요. 반격기로 역전도 있었고. 하지만 하단 방어에서 너무 밀려버렸던 게 아, 클라우디오로 나오네요.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아무래도 원래 빵쟁이 선수의 메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주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네. 약간 이제 뭐... 순간적인 그런 실수 같은 것도 적어질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주 캐릭터이기 때문에 숨견도도 높아져 있는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자, 클라우디오가 좋은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클라우디오로 이제 어느 정도 좀 거리를 재거나 붙었을 때 기스보다 더 좋은 활약을 해줄 수도 있는. 어쨌든 반격기가 일켰으니까요. 그렇죠. 네. 반격기가 터졌을 때 아까 한 세트라운드를 가져갔을 때처럼 게임을 터뜨렸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게 두 번째 반격기에서 아쉬운 점으로도 나왔고요. 그게 이제 사실 기스를 하다 보면은 그 커맨드 실수가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비일비재하죠. 왜냐하면 이 레버를 한 바퀴 돌린다는 게 실수가 발생하는 커맨드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변수가 생겨도 실수하게 마련인데 이게 좀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아직까지 클라우디오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희망적이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이제 역전을 해나가면 돼요. 빵쟁이 선수도 클라우디오로 유명한 선수이고 요즘에 또 다른 선수지만 ATL에서 우승을 했던 물골드 선수도 클라우디오를 사용했었고 클라우디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대회에서는 별로 안 좋은 캐릭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게임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대들의 실력에 그렇게 막 밀리지가 않아요. 그냥 잘하면 어떤 캐릭터로든 돌고 도는 게 게임이 됩니다. 네. 그럼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로 갑니다. 지금 클라우디오 공격 자체가 횡을 치고 한다든지 짧은 기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미시 선수가 이제 허버를 이용해서 퍼치고 때리는 게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상당히 또 많이 노릴 거고요. 네. 클라우디오를 이제 하는 이제 우리 빵쟁이 선수가 그걸 좀 영향하고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과연 하단을 여기에서 포기해줄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앞으로도 써야죠. 쓸 수밖에 없죠. 네. 펭은 그리고 또 많이 써야 되고요. 네. 파단점이 강력하면 클라우디오에 비해서 펭이 조금 더 우세할 수도 있습니다. 밝게 만드는 강제력이 좋을 수밖에 없죠. 자, 원잽에서 펭이 한번 하세요. 아, 포밍기. 포밍기. 자, 밀어붙입니다. 정참손에서. 뒤에 병이 깨지기 때문에 십살의 중단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일화 기술을 상당히 빨리 치거든요. 네. 방금 십살을 원수로 펀치는 것도. 아, 지금 나왔어요. 이제 이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 좀 멀었는데 웬업 벗어서. 아, 중단! 하단을 심어놨기 때문에 중단 걸리는 거고요. 이게 다 다음 경기의 폭억이죠. 아, 중단태 상당히 좋았네요. 자, 뒤돌기도 처음으로 모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중단과 하단의 배합이 너무 좋아요, 지금. 뭔가 카드를 하나하나 꺼내는데 다 신선해요. 아, 지금도 막기 어려운 거였는데. 잘 막습니다, 7000봉. 자식해. 하단! 와, 흘렸어요. 아, 뒤돌기. 방어가 너무 좋은데요? 오늘 너무 잘하는데. 방어가 너무 좋아서. 와, 두 장기! 그리고 데미지가 세거든요. 그렇죠. 펭을 보면 이렇게 보면 강철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이트. 자, 3라운드 다 가져갈지 디시. 오! 이번 거리 싸움을 좀 걸어봤는데 그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빵쟁이. 오늘 마지막 남은 일본 유저답게. 아, 너무 강력합니다. 아, 지금 일본 중계 분위기도 대단할 것 같거든요. 아, 지금 클라우디온은 불꽃을 써야 되는데 커키! 자, 병을 깨야죠. 이건 무조건 깨야 됩니다. 네, 넓혀주고 싸우는 게 중요하죠. 자, 밀어보시고 아직 불꽃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전! 뒤로 맞으면 추가타가 없어요. 어, 초강발 하단. 하단 발굴 잘했습니다. 네. 벽 크러쉬가 남아있죠. 야, 니진 선수 방어가 좋기 때문에 네. 망쟁이 선수가 공격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하단을 조금씩 더 넣어줄 모습인데 딜레이 캐치. 아, 양손잡기. 양장 선수들이 많네요 선수들이. 양손잡기 이게 데미지가 높거든요. 뒤돌기에서 중단 이건 반격이 없습니다. 어, 지금도 위험했어요. 짧아서. 걸렸으면 그대로 끝나면 되죠. 어느 순간 피가 별로 없습니다. 니시 선수에서 묶어야 됩니다. 오, 탭하고 참았어요. 네, 묶어야 돼요. 결국 여기서 커키가 아니면은 아키디어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아, 딱지 치기에서. 우웅! 아, 니시. 니시 분위기가 오늘 엄청난데요. 아, 오늘 경기가 거의 다 2대0이에요. 네. 니시 스트레이트가 장난 아닙니다. 기세가 무서워요. 상당히 무섭네요. 아, 그럼 빵쟁이 선수가 다. 나는 권리 Les입니다. 자 Radha 정보 infrastructure listingerdings